우주적 양심 신호 양심 신호는 다 우주적이에요 그런데 우주적 데이터 기반 양심 신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천명이다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제일 자명한 신호겠죠 자명이 제일 자명합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천명을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뭘 공부하죠 비록 제한적 데이터지만 제한적 데이터에 입각한 양심 신호 이것도 하늘에서 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내 에고에 의해서 좀 더 해석된 거죠 에고의 신호 에고의 잦짐 신호가 있겠죠 저는 이것들을 1, 2, 3, 4, 5 하면요 예지몽 저는 꿈 잘 꾸거든요 그 다음에 주역점 같은 점괴 이 신호들이요 이걸 빼고요 1, 2, 3, 4, 5 하나 더 하면 6번 하면 뭐 있죠 실제 눈에 보이는 카르마의 결 실제 현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실이에요 현실 이건 현실 이걸 다 보셔야 돼요 현실이 답이거든요 현실 점괴, 예지몽, 에고의 신호, 제한적 양심 신호, 우주적 양심 신호 이걸 이게 다 하나로 합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합이 된다면 그럼 이게 우주적 신호가 현상계에서 그대로 자각이 되고 이제 구현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진 거죠 보통 보세요 예지몽은 꿨어요 점괴도 좋아요 현실 전혀 안 그래요 다른 신호들이 찜찜하대요 막 이렇게 이중에 몇 개만 맞아떨어지면 전체적인 합이 안 이루어지면 힘이 안 나겠죠 보살은 우주랑 수작하는 존재입니다 카수, 카수 박연 그랬죠 카르마는 수용하고 내가 겪어야 되는 카르마는 수용하면서 육바라밀로 경영하는 존재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늘하고 수작을 해야 돼요 우주랑 수작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도가 하나님 뜻을 못 알아차리면 꽝이죠 군자가 천명을 못 읽어내면 꽝이에요 지금 군자가 제일 중시하는 게 천명이에요 천명 사도가 제일 중시하는 것도 천명이에요 하느님의 뜻 보살은요 보살은요 법의 명령이에요 진리의 명령 그 진리의 명령이 이겁니다 우주적 신호인데 이 우주적 신호를 제한적 양심 신호로 읽어보고 에고 신호도 읽어서 합해보고 꿈꾼 것도 합해보고 점친 것도 합해보고 현실 돌아가는 것도 합해봐서 이게 다 맞아떨어지면 여러분 여러분이 보살이나 군자 사도는 현실에서 힘있게 밀고 나와서 구현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한적 양심 신호 분석을 제한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오래 하다 보면 자명한 양심의 느낌과 찜찜한 느낌을 구별하게 돼요 우주가 자명하게 지지하는 거랑 찜찜하다고 거부하는 걸 좀 더 이해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분석이 안 되는데도 자명한 느낌 드는 게 있어요 그게 우주적 신호거든요 분석이 안 되고 나한테 아직 분석할 근거가 없어요 미래의 일까지 내다봐야만 내가 분석하겠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럴 때 예지몽이나 점개가 좀 더 도움을 줍니다 이것도 평소 요령이 있어야지 갑자기 점 쳤다고 내가 확 믿음이 드나요 평소 내가 꿈이 좀 맞아 그런 꿈 있다면 그것도 참고하시고 꿈으로도 게시가 오거든요 또 점개로도 게시가 오거든요 그럼 요 정보들을 참고하고 내 에고가 원하는지도 들어보면서 양심 분석해 가면서 실제 현실 돌아가는 것까지 보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게 생겨요 요게 다 맞아 떨어진다 왜 실제 보세요 우주의 우주적 데이터에 기반한 자명한 신호라면 에고도 그 흐름을 느낄 거고 예지몽과 정개도 그 우주적 신호를 지지해 주는 거죠 주역점이라는 게 우주적 신호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지지해 주게 돼 있고 현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제한적인 양심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납득 가능한 선이 계속 확장 돼야 돼요 그러면서 가보는 겁니다 실험해 보면 바로 알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주적 신호를 어떻게 알아요 제한적인 양심 신호는 느끼는데 내가 움직여야 더 정보가 와 가지고 더 자명한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움직일 때 참고할 자료들입니다 정보들 깊은 명상 중에 미래에 예지하는 우주적 자명 신호를 미래를 예지하는 우주적 자명 신호를 통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자명하다고 근데 이걸 자명하다고 느껴도 내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내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난 자명하다고 이렇게 확신하지 제한적인 양심 분석을 해보면요 그렇게 무모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아까 그 자명함이 그런데 분명히 내가 제한적인 양심 분석 열심히 할 때 나온 그 자명한 느낌이랑 같단 말이에요 동지 리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데이터가 더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것도 자명한 거 아냐 라는 느낌은 들지만 좀 더 확신이 필요하면 에고도 분석해보고 예지몽 꿈꾼 거 있으면 분석도 해보고 주역점 가지고도 한번 주역점이라는 게 우주적 신호 읽어내는 점이니까 다산 정의학원 선생님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천명 유교는 천명이 선비가 할 일은 천명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랑 똑같은 분들이에요 선비들이 천명 읽어내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 다산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명 읽어내는 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안에 오는 양심이고 안으로는 양심으로 자쯤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안으로는 양심 신호를 보내고 밖으로는 점괴로 보여준다 밖에서는 점괴가 안에서는 양심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더 정밀한 보존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